어? 형 집안주자. 형은 어때요? 아니 이게 이럴 거예요? 1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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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딱 왔거든. 야 니네 분명인가봐. 나도 네 형이야. 진짜 짱이다. 야 정말 너무 많은 진짜. 와 정말 형 진짜. 와 진짜 너무 좋아 죽겠어요 지금. 진짜 여자인 거 더 좋아해 진짜로. 우리 쪽은 보지도 않는다 지금. 하야. 빨리 해주세요. 빨리 해주세요. 어우 깜짝이야. 어우 깜짝이야. 자 감사합니다. 시작 누르시면서. 아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. 예예.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요?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? осvermest have you scenarios? 아 열심히 조금 다 연습해요. 어 아나 열심히 하세요. 아 열심히 하면서하신 Fromak na 내 아이고 쑥치고 나이카 효과! 아 두 단번째 지금 시원님? 형 결혼하신 거 행복하시죠? 어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. 망수야. 나요? 야 우리 같은 팀이에요. 누가 나 잘생겼지? 팀 팀. 왜이 recognized 이 팀. 뭐야 함께 하는 Confuci. 타겐을 doen 예산이 nicht erraten. 사랑해 options ec喔. 자기 팀은 허리 다 달려줘요. 아 이거 한 bete gap. 아니 거기 Fin. 성룡이 형이 녹색팀 되게 좋아해요. 우승팀이야 우승팀. 우승팀 아니고 우승팀. 자 이겁니다. 아 진짜 유도덕 씨. 성룡 형님이랑 진짜 예전부터 알았었어요? 아 그럼요. 9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에서 제가 저 성룡이 형을 안 본 게 없습니다. 영영호제, 프로젝트 A, 폴리스 스토리,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턱시도 뭐. 빨리! 괜찮아요 형이. 우리 지우 씨는 그.. 드라마.. 드라마 괜찮아 걱정하지마. 저기 드라마 하시죠? 네 드라마 이번에 시작해요. 네 화두를 이번에 또 하게 됩니다. 아 그래? 잘 됐으면 좋겠다. 제가 여기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떤 역할이야? 왜 주님 이러니? 여기 쇼핑을 하시는데 난 항상 너한테 궁금한 게 있나 보지? 단계리 씨는 여기서 저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어떤 건지 안을 위로 저에게 한번 해주세요. 송지우 씨한테는 위아래가 필요가 없습니다. 빨리 빨리! 송지우 씨는 송지우 씨 자체의 아름다운 옷. 거의 다 된다고 빨리! 송지우 씨의 플라워입니다. 플라워. 플라워이시고 빨리! 어 우리가 하시는 키가 정확히 몇이지요? 143입니다. 143입니다. 너는 몇 미? 183이에요. 몸무게는요? 60.. 9평이면.. 불로고 물어봐! 까까! 지효야 넌 개리 만날 생각 없냐? 어우 좋다 좋다 신분 좋다. 개리는 나중에 생각해볼께 개리는 나중에 나 만날 생각 있어? 아이 뭐야! 개리는 나중에 생각해볼께 개리는 어떻게 만날 생각 있어? 아 뭐야 아니 안녕